누나도 살꺼야? 아이씨 또 한명만 더 있으면 팔고 없으면 안팔할께요 에이 형 지갑 안갖고 왔다메 카드 안돼 안팔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팔지? 만원 아 알았어 열 자루에 만원 천원짜리 치수 본사람 없지? 열 자루에 만원이요 치아 얼른 팔아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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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바퀴만 돌아보자 내가 달라고 할때 빨리 팔아 그리고 이거 팔을때 내가 바렘이라는 노래 하나 해줄께 바렘 걱정하지마 내가 노사연보다 더 잘 몰라 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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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주고 그리고 물건은 우리는 강요를 안해 걱정이지 말고 마음 놓고 구경하고 놀다 가세요 알았죠? 다 필요하신 분이 사는거지 필요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안살사람도 얘기하는데 야 앙호 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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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발에 바라 저기도 달래 앙호 빼 앙호 빼 앙호 빼 그는 침묵진 삶의 운기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는 내 시선도 없이 살나가 평생 바쁘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견딜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순간들아 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곳 안에 덩그러고 혼자 살지 않겠지 그는 어둠 아니고 하트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봐주면서 사랑하라 더 많아 사랑하라는 그 말에 내 지친 나를 나는 사막을 걷는 다음에도 꽃길이나 시작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사주셨네. 감사합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순간들어 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곳 안에 덩그러고 혼자 살지 않겠지요 그는 어둠 아니고 하트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하라 지친 나를 알아주시겠지요 진짜 고마워요. 생 Sport 조금씩 이거 하는 겁니다 눈이 늙어가는 것이 하나가 조금씩 이거 하는 겁니다 저 모든 곳에 함께 내 heart shine 여러분, 돈,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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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휴, 새끼 예? 잘했다고요? 고마워요 잠깐만, 돈 좀 주고 야, 우리 줄 서랜다, 줄 서랜다, 줄 서랜다, 줄 서랜다 줄 서랜아! 야, 조팔구 이 새끼 어디 갔냐 박댕이 하나, 꽃들이 하나 조팔구 하나, 허야 하나 자, 우리 꽃별이 하나 조팔구 하나 꽃별이 하나 조팔구 하나 꽃별이 하나 조팔구 하나 없다 난 또 없네 꽃바람님 고맙습니다 아휴, 새끼 예? 그거 싫어해요 저 여자를 싫어해요 전 남자 좋아해요 형은 얼굴 보니까 여자 밝히기 생겼어요 왜 싫어요 놀이방 갔다 부르세요 만원 있어요? 아니, 주면을 한 번 앉으면 안해요 자존심이 있지 지금 빨리 안 나오면 2만원으로 올라요 늦었다, 3만원이다 늦었다! 아니, 근데 뒤에서 해줄거야 나 들어가야돼 우리 방댕이 단장님 나올 시간 제가 너무 많이 했어 숨이 차 죽겠어요 땅 다 흘리고 온몸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댕이 단장님 나오면 신청을 해요 알았죠 형님? 저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, 근데 뒤에다 시켜요 전화 제가 쉬웠땡 없이 전화 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전화 받으세요 들어가라 들어가란다 꽃순이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꽃순이예요 잘생긴 꽃순이 찾아주시기 여러분들 언제든 즐거움과 행복을 드립니다 아셨죠? 저 보면서 즐거웠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, 한하문들이 즐거운 즐기는데 덧장사 마당에 나와서 스트릿을 받지 말고 웃으며 웃으면서 신나게 즐기고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연 팔고 물건 판다고 안 가도 돼 필요하신 분이 사시는 거고 안 사시는 분들은 그냥 박수 열처비 쳐주고